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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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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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겨!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경쟁자를 이렇게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헬스 고인물이죠. 릴스로 굉장히 학창하신 분인데 사실 릴스보다 운동 설명하는 유튜브로는 거의 시조세, 헬스 경력도 시조세고 그런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한조바디!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이렇게 귀하신 분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뒷다리를 한번 작사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분노의 뒷다리 운동으로 전현둑 선수를 부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1월이죠. 그때쯤에 시합을 같이 뛰게 돼요. 아, 그렇죠. 오늘 운동하면서 조금 빈틈이라도 보이면 경쟁자를 이렇게 빨리 제거를 할 수 있게끔 경쟁자 제거한다고요? 빨리 싹을 이렇게 제거해야죠. 워밍업 먼저 갈까요? 잠깐만, 이거 맞아요. 이거 손 위치 다른데, 이거. 고인분은 이런 거 신경 안 쓰나? 바벨을 오래간만에 쓰는 거라 하나, 둘 근데 컨벤 할 때 다리 지금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놓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엉덩이도 같이 많이 쓰려고 해요. 엉덩이 많이 쓰려고? 발 모으면은 힌지만 잡아놓은 호텔에서 등이 물을 더 많이 실 수 있고 조금 더 넓게 해주면은 엉덩이랑 뒷다리 같이 써줄 수 있고 예. 둘 그렇지. 팔 신전 땡겨주면서 셋업 가고 엉덩이 밀어. 그렇지. 여섯. 좋아. 운동한 지 얼마 됐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몇 년 차예요, 그러면? 17, 16년도? 개 고인물이네요, 진짜. 중간에 요가 있었어요. 와, 하나. 아, 가서. 오케이. 회원님들이 겁나 쳐다보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인기 많습니다. 인기 많아요? 네. 가자. 가자.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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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어이구, 둘. 셋. 좋아. 넷. 끝. 집에 갑시다. 촬영 끝. 타이즈 입고 하면 장점이 뭐 있어? 일단 개인적으로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라 해야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아 하체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아쉽다 일단 반바지로 갈아입을까요? 조초 이따가 네 아 나 얼굴 터질 것 같은데요 지금 얼굴 터질 것 같아요 운동을 한 20분 만에 끝내시나요? 이거 한 40분이면 끝난 거예요 40분이면 끝난 거예요? 이 템포면 20분이면 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아 되게 쉽게 한다 둘 셋 넷 아홉 열 이거 할 때 팁 있나요? 일단은 앞판에 접지는 잘 돼야 되고 발목과 무릎 관절 경사 대비로 고관절의 경사가 많이 들어가줘서 둥근하고 햄스트링이 늘어남을 많이 느껴주는 게 엄청난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상지를 살짝 숙여주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숙이면 허리 부담이 가니까 그러니까 힌지를 조금만 더 꼬집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아랫배랑 비교적 비교적 네 하나 둘 나 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셋 여기 힘들어요 네 아홉 오케이 너무 안 왔는데 에휴 에휴 다리가 길어서 그래 이 뭔 개소리야? 아 부럽습니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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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는 코인 떡상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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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아홉 아홉 차가 와아씨 안되겠는데 어떻게 아래가 이렇게 벌어지지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잡았을 때 이렇게 이쪽 여기 웨츠? 접지 불안하니까 되던데요? 접지가 불안하니까 막 후드로 떨리면서 커지더라고요 이게 옆으로 밀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 이쁘다 확실히 엉덩이 힘 줘봐 잠깐만 초면에 죄송합니다 엉덩이 운동 많이 합니다 스미스 머신 스쿼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선 스미스에서는 4두를 만약에 하고 싶다 하면 힘 방향이 이 실린더 따라서 뒤에서 4두를 꽂힐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어찌까지 중심을 잡아주니까 내가 좀더 좁은 보폭에서도 원활하게 운동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4두를 집중하려면 세우고 고개 당겨서 숨가 고정시켜주고 팔꿈치 살짝 앞으로 밀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 우와 어때요? 엄청 많이 먹어요 내가 오늘 그대로 들어가지? 잘 들어가는데요?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밀어주는구나 아 밀어주는구나 하나 둘 셋 열 프로 밴드 있어요 여기? 프로 밴드 프로 밴드 걸고 하면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아 이거면 충분해요 밴드 좀 걸어줄게요 그 아니 근데 벨치를 안 차고 해요 운동을? 응 허리가 겁나 땅땅한 것 보다 이게 뭔가 감겨있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아무도 없으면 진짜 팬티마이 공유한다 몇 개? 5개 근데 뭐? 중요한 게 한 개도 못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삼천교육대식으로 뽑아줄게 앞으로 밀어서 눌러 정경골근 눌러 그치 하나 이야 자 둘 흉각 세우고 턱 당기고 밀어 밀어 어 이거 개봉은데? 이 사람 팔 잘못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경쟁자를 이렇게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하나 가자 정연수 가자 오 좋아 하나 들어와 이거구나 셋 아홉 우와 지린다 나는 그냥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운동 몇 시간이에요? 저 한 시간 미만? 그래도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이시죠? 많이는 안 해요 3접 4접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하고 난 솔직히 시합 준비한다고 레슨 줄이고 갑자기 일 쉬고 보통 안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시조새로서 봤을 때는 안타깝죠? 아 저는 이제 원래 생계형 트레이너로서 대회를 나갈 때도 항상 아무리 못해도 최소 수업은 10개에서 12개 정도 하루에? 지금도 해야지 코인도 돈 벌면 되잖아 코인도 떠나게 해가지고 동호 씨 스타일대로 차는 거 좋은데 첫 세트만 아 오케이 오케이 차고 버티세요 여기서 무릎 살짝만 외전시 해볼까 우리? 힘 바깥으로 타고 나오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어때? 라인으로 잡혔어? 자 버텨 그러면 버티라고 아니야 버티라고 튀어나오잖아 지금 버틴 다음에 앞 코치 들고 스스로 컨트롤해서 이 후면 사슬로 당겨봐 아니지 아니지 당겨서 내려야지 천천히 당겨서 당겨서 천천히 당겨서 내려 당겨서 내려 당겨서 시작 하나 바로 계속 자 둘 올리면 바로 내려도 돼요 이제 셋 그치 넷 뒤져 연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 여덟 아홉 오 이거 안 돼 잠깐만 우와 이게 맞아 근데? 경쟁자를 이렇게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올리고 돌리고 아 눌러 아 눌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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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 빵 빵 빵 빵 빵 오 좋아 빵 하나 둘 셋 셋 와 진짜 좋다 돌려 소리 질러 그냥 소리 질러 더 더 더 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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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당겨 시작 하나 둘 뒤진다 셋 넷 다섯 여섯 넷 마지막 오케이 이야 셋 와 와 눌러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가자 하나 둘 셋 여덟 자 아홉 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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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마지막 오케이 굿 아 내 스타일로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뭘 해도 이것보단 편해 아 너무 편해요 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네 안 차지는데 그냥? 안 차진다 아 하나 둘 난 하지 셋 아 세다 다섯 좋아 오케이 가자 원래 오늘 하천눈하고 내일 또 하려고 했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아 내일 아예 안 들려 네 와 와 와 와 이게 실제로 봐야 돼 이거는 이 하체 이거는 진짜 실제로 봐야 돼 미쳤어 그냥 우리 어릴 때 있잖아 관장님이 권상우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스쿼트 진짜 겁나 시키더라고요 권상우는 스쿼트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사실 내적인 치밀감이 좀 많이 높았어요 제가 나이도 동갑이고 제가 첫 시합을 유튜브 보고 준비했거든요 어 그때 되게 많이 봤어 사실 아 저한테 좀 감회가 좀 새로워요 사실 네 영상으로 보던 네 은행이 같은 사람이랑 같이 운동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오늘 조진 것도 신기하고 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확실히요? 아 진짜로 표정 안 좋은데? 잠깐 토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한 번 더 하죠? 아 좋습니다 지지는 루틴으로 그땐 좀 제가 체력적으로 좀 버틸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에이 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고씨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아 저는요 저는 몬지임 앞으로 자주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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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